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특별히 사랑받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하고 구별이 되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일 늦게까지 살다가 순교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증언,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또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또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자격이 사도 요한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그분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만져봤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창자국, 못자국, 이런 상처를 만져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가 증거하는 그 말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몰라도 요한 사도가 정말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던 분이고 또 그분이 다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일단은 안 믿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속기가 쉬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도 속이는 일이 많으니까 일단은 의심하고 일단은 안 믿고 봐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어도 우리가 일단은 의심하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옛날보다 요즘은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 사도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자기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내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던 그 예수님 태초 이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 또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 또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인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증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좀 믿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믿겠다 이런 마음 혹시나 있으면 좀 내려놓으시고 야 요한이 그런 인물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고 할 때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교제 영어로 얘기하면 펠로우십 그런 말 쓰고요 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이런 말 써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도장러님께서 터스틴 사실 때 그 근처에 코이노니아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서 이비인후과 같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셔서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여튼 이비인후과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제가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 코, 이, 이는 귀 아니에요 이비인후과 그랬더니 노우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비인후과 말 맞죠 그런데 그게 헬라어의 우리말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사귐, 교제, 친교, 펠로우십 이런 뜻인데 요한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증거를 하는 목적이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귐은 결국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예수님과 사귐으로 연결되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먼저 경험한 거예요 먼저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사귐, 사귐이 생기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으로 그렇게 된 것을 이젠 너희에게도 우리가 그런 사귐을 좀 알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사귐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쓰는 목적이고 너에게 전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그거 자랑하고 싶죠 1부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혹시 대통령 만나서 악수해 본 사람 있냐 그랬더니 한 분도 손을 안 들던데 친교 시간에 세 사람이나 만나봤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대통령 만난 거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대통령이 요즘은 끝나고 나서 감옥 가니까 별로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연예인 만나면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요즘 뜨는 연예인이 방탄소년단 BTS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TS 그 사람들 만나서 사진 한 장 찍으면 아마 그거 갖고 여러분들 자랑하겠죠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과 친구 먹으면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이건 말도 못할 영광이고요 난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관계다 이거는 보통 영광이 아니고 보통 큰 기쁨이 아닙니다 그 요한이 그러한 기쁨을 나 혼자 누리기는 너무 더 벅차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이거를 너희들에게도 알게 해갖고 너희도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사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의 내용은 5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게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면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귐이 정말 깨끗하고 맑고 그리고 빛과 같이 환한 그런 사귐일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인간관계의 사귐 젊은 사람들이 우리 사귀어요 그럴 때 사귄다고 하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런 바탕이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사귀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또 달라서 그냥 사귀는 거지 사랑하는 건 아직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귄다 그럴 때는 일단 서로 사랑한다 하는 그런 어떤 전제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투명하게 맑고 깨끗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죠 왜 사귀느냐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 가지각색이잖아요 예뻐서 사귀어요 돈 많아서 사귀어요 잘생겼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귭니다 메시지 내용이 그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떤 어둠의 구석이 이만큼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귐을 우리가 하나님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메시지야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관계냐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어질 그런 사귐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죠 끊어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오늘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9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믿붙이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빛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귐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막고 그것을 중단시키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사귐이 영원히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해결은 결국 간단해요 우리가 그것을 자백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거나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모든 불의한 것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 사랑의 사귐이 여러분들 지금 막혀있는 그런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분들 계셔요 뭔가 막혀있어서 뭔가 찜찜해서 하나님과 하고 내가 사귀는 그런 관계다 우리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자백하지 않은 숨기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뭐 나만 그런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빛 가운데서의 사귐처럼 투명하지가 않아요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도 사실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그 사귐은 사귐은 정말 진실된 그런 사귐이 될 수가 있는데 인간들 관계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숨겨야 되는 게 있고 때로는 거짓말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그 사귐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죄가 없어야 돼요 너희가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역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여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는 그런 마음이 생겨도 그것을 누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했으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욕심을 품은 것 부터가 벌써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 아내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안 웃으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정도야 죄도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고집을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결국은 중단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자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용서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원상 복귀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아예 처음과 같이 죄짓기 전과 같이 그렇게 해 주신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 세상에선 그러기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용서해 줬다 그래도 너는 용서는 해 줬지만 너는 너는 일단 죄에 진 놈이야 너는 깨끗한 놈이 아니야 넌 더러운 놈이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낙인을 딱 찍고 우리가 상대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죠 하나님은 자백하면 그것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 주시고 다시금 그 사귐을 계속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백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중단도 없애야 되고 막힘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사도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사귐을 아직 시작 안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귀자고 먼저 초청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작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여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면서 그 심판을 받은 것이 뭐냐 빛이 세상에 왔어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심판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어둠을 더 사랑하며 빛은 미워하며 사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는데 너희를 계속해서 심판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낸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니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아들을 통해서 믿음 갖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인재의 왕복음 3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어둠과 사귀면서 사는데 나에게 와서 빛된 나와 사귀면서 살자 이런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아직 하나님의 이런 사귀메 초청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 아직 그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고 내가 빛보다는 어둠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어둠에서 더 제가 살다가 막판에 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꼭 계십니까? 계실 줄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어둠을 사랑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어둠과 사귀며 살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어 빛으로 나와서 나와 사귀며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유명하고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우리를 초청해도 우리가 감지덕지해갖고 모든 일 제껴놓고 달려갈 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면서 거절할 겁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너무 거짓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청에 오늘 이 시간 예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과 사귐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인데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에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죄의 열매들을 자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뿌리 자체를 우리가 자백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신학적으로는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짓는 자아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하가 지은 죄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뿌리에요 내가 하나님과 맞먹겠다고 하는 것이 죄의 뿌리요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파생되는 많은 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자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다 중요한 건 뿌리에요 하나님과도 내가 맞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하나님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저 밑에 깔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사귐을 원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또 때로는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갖고 우리와 같은 어떻게 보면 그 같은 레벨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사귀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너무 너무 황성한 거 아닙니까 너무 황성한 거죠 정말 과분하죠 그런 사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사귀자고 하시면서 그것을 한번 만나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손을 놓지 말고 영원토록 하자고 그러시는 그 하나님의 사귐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들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사귀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귀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전 예수님과 사귀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나아가선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사귐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인데 너희도 우리와 그런 사귐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